안녕하세요. 강돈프릭스에서 온델을, 칠린저스에서 온델을 맡고 있는 태연입니다. 2대0으로 이기기도 했고 1세트에 비해 2세트가 더 수월한 경기인 것 같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라인전이 괜찮았다가 한번 킬 따이고 이제 미드 중반에 미드에 바텀 길이 서 있을 때 힘의 균형이 조금 생각한 것보다 약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음 이제 팬피적인 얘기가 좀 섞여 있어서 쉽지 않은데 원래는 루시아는 상대로 아펠이 정배인데 요새는 옛날에는 사실 제리가 정배였던 추세가 있어서 그때 했던 데이터가 있어서 라인전이나 이런 저런 게 있어서 그냥 뭐 추억 괜찮으면 꺼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꺼내게 됐습니다. 음 그냥 평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1군 대회도 물론 LCK도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판도 있지만 비교적 그 빈도스가 챌린저스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냥 뭐 시원시원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오면 아쉽고 또 속상하면 속상한데 또 나름대로 그냥 1년도 하고 이제 LCK에서 1년도 하고 뭐 프로세계가 냉정하다 보니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. 사실 뭐 대호형이랑 같이 지낸 시간이 많고 그 사실이 그 말이 사실이니까 결국 극복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프로를 계속 할 거면 그래서 대호형 나름대로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해서 서로 아쉽고 그냥 그럴 것 같습니다. 근데 어 결국 다시 잘 LCK든 큰 무대든 잘 될 거라고 의심은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제 스스로도 네 그런 상황입니다. 아 솔직히 말해서 못 봤는데 아이 고맙죠 이제 형도 속상할 텐데 아 형이라 해가지고 감독님도 속상할 텐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꼭 못한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 사실 얘기가 처음 들렸을 때는 일단 속상한 게 문제였지만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해서 그래도 경기를 뛰고 애들도 이제 광동 2군 애들도 잘하고 있으니까 잘해봐야겠다 그냥 처음부터 시작한 마음으로 다시 잡고 이제 대회를 잘해서 뭐 기회가 언제든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. 음 제가 일단 1군에서도 그렇고 애들이랑 밖에 산책할 겸 너무 숙소에만 있으니까 돌아다니고 이제 그냥 사주는 걸 좀 좋아해서 어차피 다 같이 지내야 되니까 신분도 쌓을 겸 이제 네 그러고 있습니다. 1군 제가 있던 모든 팀들이 다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 비슷한데 2군 애들이 좀 더 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1군이랑 2군의 날이 차이가 있으니까 순둥순둥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어 이게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무관심이 무섭긴 했지만 안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든 무관심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에 좀 물론 제가 못해서 아쉽긴 한데 다시 잘해서 엘스테이든 아니면 더 큰 무대든 좋은 무대에서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